안녕하세요. 다들 엄마표명에 관심 많으시죠? 저도 엄마표명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냥 저처럼 집에서 짧게 짧게나마 영어를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뭐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뭐 손닦어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영어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거 그쵸 제가 말하는 그 영어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나 영어 책 읽기 일단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가 조금 이제 40개월이 넘어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나 파닉스를 지금부터 좀 하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제 엄마표 영어를 딱 치시면 그에 관련된 그 태그를 단계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면 정말 깜짝 깜짝 놀래요. 저는 저 나름대로도 그냥 집에서 영화 쓰고 이 정도면 괜찮다. 영화 책 읽어주고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보면 정말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책 로그를 만들어서 날짜별로 어떤 책을 읽었고 뭐 며칠을 읽었고 여기서 배운 표현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책 로그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책이 겹치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다 도는 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기록해두는 방법 이렇게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교구 뭐 아무튼 엄마표 영어를 굉장히 많은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영어 좀 안 되면 이제 주부님들끼리 다 같이 소규모로 영어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 거를 구독하는 방법도 하나의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제가 뭐 이런 표현은 영어로 해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이제 DM으로 주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고 DM을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말씀이신지 정말 엄마표 영어나 아이들한테 영어 학습에 의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가 뭐라로 단어를 몇 개 안다고 그게 대수야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러지 않는 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됐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다 쌓여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커서 고학년이 있거나 어디 학원을 갔을 때 격차가 확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이 친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아이들한테 노출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는 엄마들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아우 나 영어 못해요. 애들도 영어 못해요. 그치 않아요. 애들도 영어 못하는데 나도 영어 공부하기 싫는데 애들은 하기 싫겠어요? 너무 배워야 돼 하고 애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들도 영어를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애들 영어 배워 오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짧게 색깔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작게나마 배워 갖고 오면 집에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배운 걸 갖다가 말 한마디라도 What color is this? What color is that?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 아이가 거기서 배웠던 거를 집에서 또 한 번 쓸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자랑하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 나 이거 무슨 색깔인지 알아? 그럴 때도 엄마가 It's just blue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도 그런 아이들을 배우는 그런 눈높이에서 영어 그런 거는 노출될 수 있게 조금씩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텔레비 보면 조영구, 신재현 그 아들이 저기 갔잖아요. 영지학교 그렇잖아요. 근데 신재현이 아들이랑 똑같은 문제집을 사서 같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아이와 엄마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진짜 못하겠다. 내가 영어를 애 가르쳐뒀다 애 망칠 것 같다. 난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나 너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고 엄마는 항상 같이 해줘 의향이 있어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 영어 만화나 영어 노래 틀어놓고 나 할 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듣고 뭐 같이 옆에서 얘기도 하고 이거 뭐야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를 정말 아이들이 잘하는 거에 노력은 100% 엄마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엄마는 아이 발음을 위해서 듣기 책에 있는 모든 CD를 다 아이 핸드폰에 넣어줘서 항상 듣게 만들어주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지만 하기 귀찮은 거잖아요. 그렇게도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아니면 애 단어 시험 보기 전에 단어장을 딱 싸셔서 본인이 다 단어 적고 뜻 적고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항상 외울 수 있게 휴대용으로 만들어주신 부모도 계셨고 이렇게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내가 집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고 영어를 쓰지 못하면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저의 대부분 학생들은 성인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성인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영어를 왜 배우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정말로 80% 내지 90% 정도가 여행 갔을 때 자식 앞에서 영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때 처녀 때여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어서 신선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해 하는 것과 나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건 정말 다른 것 같고 내가 자식 앞에서 영어를 잘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부모님처럼 영어를 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되게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부모님이 영어를 어느 정도는 구사하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말하기 잉글리시를 하기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또 엄마표 영어를 위해서는 엄마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뭐 이런 표현들이 어색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쓰기도 어색할 수 있고 집에서 아예한테 쓰기도 어색할 수 있고 나도 어색한데 듣고 있는 우리 애도 나를 어색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정말 자꾸자꾸 말을 뱉어보시면 어느 순간 내 입에 붙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꾸 말하면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이도 그렇게 되면 아이도 이제 귀가 트이고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제가 직접 해보잖아요. 저희한테 어제는 그랬어요. Are you scared? Aren't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Not scared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시라는 동사를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항상 무서운 상황에서 그런 언어를 썼었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거를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써주세요. 그냥 항상 아이한테 이걸로 얘기를 해주시고 어색하더라도 그냥 일단 뱉고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엄마한테도 영어가 붙고 아이한테도 그런 영어가 잘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영어책도 읽어주시고 영어책 읽어주면서 영어책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듯이 다른 엄마들 하듯이 이렇게 기록, 기록해놓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내 발음, 내 발음 때문에 아이가 발음이 안 좋아질까 되게 걱정이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서도 엄마, 아빠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계속 한국말 쓰고 아이에게 브로클 잉글리시 쓰잖아요. 아니면 영어 안 쓰고 아예 한국말 쓰고 그런 다음 걔의 발음 나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외국인 남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어를 발음이 이상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영어는 발음 나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이가 있을 때 그냥 제 발음으로 한다고 해서 애가 나빠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애가 유치원 가면 원어민 선생님도 보고 초등학교 가면 원어민 선생님도 보고 하잖아요. 어떤 게 좋은지 그 친구도 구분이 될 거고 영어 발음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내 발음 때문에 애의 발음이 나빠질 거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영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영어 책 많이 읽어주시고 나는 너 영어 공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영어 만화를 볼 때를 같이 봐주신다던가 그런 그냥 최소한의 노력 그냥 그 정도만 해주셔도 저는 엄마표 영어가 잘 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이런 도움을 못 줘도 너한테 너랑 같이 해줄 수는 있어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는 있어 이런 노력이라도 조금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